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초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까나리아 바이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일요일 오후 2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요일장 대비 준비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 일단 주말간 글로벌 증시 미 증시가 양호하게 지금 3대 지수 다들 상승세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장 우리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되겠죠 뭐 내일 까나리아 바이오 강한 상승 반등이 나오기를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한가 하한가 이틀 하한가 급락을 했고 우리 3일째 이 3일째는 하한가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다 전략을 드리고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추가하면은 당일날 강한 상승 크게는 50% 이상도 지금 노려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일 한 30% 정도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다가 조금 빠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주가가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이슈, 모멘텀, 여러가지 흔적들, 재료들 여러가지 그러한 징후들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하한가 가면서 뭐다 왜 이렇게 하한가 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회, 공시, 답변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답변이 나왔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답변이 나왔고 답변에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현저한 하락세가 나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뭐야 이렇게 공시 요구를 한 거였죠 결국은 이미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바로 뭐다 우리 올해 고부 팝에 대한 글로벌 3상 이거 진행 결과 이거 중단 권고를 받았다라는 거 이거 나왔고 그리고 뭐다 의견 참조에는 뭐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권고한다라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 결국은 뭐다 이미 나왔던 내기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저 하한가 가고 쏟아졌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다라는 거였는데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완벽한 실패가 아니고 권고 말 그대로 권유 야 너희들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야 중단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어떨래? 이렇게 권유 우리 그냥 표현상에서 권유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볼래? 권유하는 거 근데 이걸 이 소식으로 가하게 주가가 급락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 별다른 악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재 뭔가 이상한 게 나와서 하한가 간 거 아니다 결국 이 뉴스가 몇 시에 나왔습니까? 17시 36분에 나왔으니까 만약 이게 악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악재였으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빠졌어야 됐다 시간에 거래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4%나 상승세로 끝이 났는데 이게 나오고 악재였으면은 그죠? 당연히 반영이 돼서 시간에서 하락 빠졌어야 됐다라는 건데 별 악재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40분에는 45원 올랐는데 50분하고 18시에는 85원, 90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4.25%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 다가오는 월요일날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렸지만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여기 어떻게 여기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왜 구독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한값 풀릴 거다 풀배팅이다 라고 다 전략을 드렸고 그죠? 결국은 이 전략대로 다 대응을 했는데 자 이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시 56분에 12,910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 때가 언제다? 15시 56분이면은 우리 장 마감하고 15시 30분에 마감한다 그러면 40분부터 16시까지는 뭐다? 종가 하한가죠? 종가로 시간에 종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시간에 종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56분에 12,910주 이거 계산해봤는데 약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돈 3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방에 이렇게 매수를 한다? 과연 이거 누가 샀을까요? 도대체 누가 자 이거 영상 안 보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 하한가 갔는데 이렇게 하한가 가면은 솔직히 꼴도 보기 싫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은 이 시간에 3시 56분이다 15시 56분 장 마감 종가로 2,480원으로 이 상황에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3천만원 돈을 매수를 했다 제가 어떠한 정보가 있어서 이거 내일 상한가 간다 이거 내일 상한가 가니까 무조건 지금 사라 이렇게 정보를 줘도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이러한 특이상, 특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기억나실 텐데 결국은 이와 같이 매수를 하는 거는 도대체 누가 샀냐고 누가 그죠? 이거 아마 뭔가 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죠? 이와 같은 흐름이 어떻게 됐다 당일날 아침에도 그죠? 자 19일 금요일 아침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실시간으로 우리 전략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자 이날 전략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영상 장 시작 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 자 여기 보면은 오늘 8시 30분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이 보여지죠 여기 보면은 오늘도 아침에 보면 누군가가 1000주, 1800주 매수가 들어오고 6000주가 들어오고 자 어제 하한가 가격에 이렇게 매수를 도대체 누가 하냐고 누가 누가 도대체 살까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오늘 중요한 게 보세요 15,000주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15,000주 자 이거 언제다?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또 드렸다 실시간으로 실시간 지금 보시다시피 뭐다 여기 호가가 계속 바뀌고 있죠 실시간으로 제가 아침 일찍 이렇게 전략을 드리면서 아침에도 또 15,000주가 또 들어왔다 그죠? 15,000주 이거 적은 물량 아니다 라고 3,000만원이 넘는다라고 어제 종가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 2,480원에도 들어오고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도 들어오고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이렇게 샀다? 누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특이점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뭐다 답변도 나와야 되고 결국은 이거 하한가 갈 일은 없다라고 내다보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과거의 종목들 제가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HLB라는 종목이 있었다 HLB죠 제가 이거 과거에 다 말씀드리고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하한가 가고 점 하한가 가고 이틀간 하한가 3일째가 되는 날 장대 양봉이다 3일째 하한가 하한가 3일째는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저점 이때의 이후로 8,800원 8,600원 저점 이후에 8만 5천원까지 10배에 달하는 급등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다 바이오 바이오 종목들 바로 바이오 종목의 작전 흐름이에요 이와 같은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결국 카나리아 바이오 보세요 이날 거래량 보면은 1억 3천만 주다 1억 3천만 주 이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졌고 이와 같은 거래량 지금 현재 1억 3천만 주 그죠 보세요 1억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진 역사가 없다 그죠 상장 직후에 이와 같은 거래량 그죠 지금 현재 최대 거래량이다라는 거죠 이거 이상 거래량이 터진 사례가 없는데 결국은 이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 급랑시키면서 강한 뭐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뭐다 매집이다라는 거예요 매집 매집이 이루어졌고 강력하게 결국은 작업해서 올릴 거다라는 거고 자 우리 주주 입장에서도 볼게요 이거 과거에 정말 작전주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렇게 초급등 랠리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이거 원래 20만원인가 1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액면 분할해서 지금 17,000원으로 나오는 거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천원에서 거의 20배 가량 크게 올렸는데 자 주주라면은 그죠 이거 이때 주가 올라왔을 때 또는 안 팔았다가도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이때만 팔았어도 엄청난 수익이다 그런데 기존의 주주들은 다 아마 급등 나오니까 다 팔았겠죠 그런데 이때 산 사람들 이때 산 사람들 여기서 아무 때나 산 사람들 결국은 뭐다 최근에 산 사람들 최저점에서 샀다고 한들 5천원 라인이다 그죠 그리고 고점에 사서 있는 사람들은 뭐 토큰 손실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한가 하한가 가면서 50%대 최근에 저점 바닥 구간이라고 샀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얼마입니까 최근에 급락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50% 이상 급락 하한가다 하락이다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많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의 손실인데 이거 보유했던 사람들은 정말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 이거 절대적으로 매도를 못하는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매도 매도를 못한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추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추가 전략을 다 잡아 드렸잖아요 왜 추가해야 된다 추가해서 여기서 5천원 올라오면은 바로 2배 수익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라고 한들 결국 100% 이상 수익나면 2배 올라가면은 이거 손실 다 회복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추가의 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추가 전략까지도 다 잡아 드렸고 이거 아까 실시간으로 다 잡아 드렸는데 영상 계속 볼게요 아까 거 자 지금 현재 이거 아까 보셨던 그거예요 이거 아침에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전략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가를 해야 될 텐데 이 추가 자 지금 하한가 풀릴 것 같죠 하한가는 풀릴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공략 타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 타점 아침부터 시가에 공략을 합니다 시가라고 하면은 시장가 아시겠죠 시장가에 공략을 하고 시장가 이하로 밀리는 구간 아시겠죠 시가부터 해서 마이너스 5% 범위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출발을 했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이 구간에 공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가 나오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간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여기 효과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한가 풀리는 상황이고 시가에 공략해라 시가부터 시가 마이너스 5% 범위에 공략을 합니다 라고 계속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5원 마이너스 10% 전후 출발을 했다가 상승 시도하다가 조금 주춤하네요 상승 시도 나오다가 주춤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15% 저는 현재가 2100원 아시겠죠 2100원 이하는 물이 없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2000원 까지도 지금 2035원 충분히 이 가격 제가 봤을 때는 2000원은 깨지 않을 것으로 조금 보여지는데 2000원에서 2100원 아시겠죠 2000원 2100원 지금 현재 가격 이 가격에 한번 추가 타점 추가로 한번 매수를 노려보세요 아시겠죠 추가 가능한 구간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계속 드렸습니다 얼마 지금 2000원에서 2100원 이 구간에 추가를 하자라고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보시면 몇입니까 9시 13분 이 시간에 이렇게 추가의 전략을 다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 드렸는데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여기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5073-7491 이쪽으로 카나리 카나리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방송 입장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문자로 문자로 방송 입장 주소를 보내드리는데 이거 주소가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뭘 다 해서 이게 스팸으로 인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다른 번호로도 한번 꼭 보내주세요 자 지난번 방송 입장 못하신 분들 다른 번호 다른 번호 아시겠죠 꼭 LG 뭐 SKKT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휴대 다른 통신사로 한번 좀 보내보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뭐다 실시간으로 방송 입장 하면 좋지만 방송 입장 못해도 돼요 다 전략 문자 문자로도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아시겠죠 문자로 이와 같은 전략들 함께 다 보냈습니다 자 19일 날 금요일 날이었고 금요일 날 보세요 그때 카나리 바이오 보세요 9시 14분에 2000원에서 2100원에 이렇게 문자로도 정확하게 매수 의견을 다 잡아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2000원에서 2000... 아니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이렇게 두 종목 다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가 움직임 보면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순간 2000원에서 2100원 9시 16분에 2025원까지 빠졌죠 최저점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격에 정확하게 추가의 대응 잡아드리고 또 여기서 몇 퍼센트다 25%나 초급등이 나왔죠 정확하게 고점 나올 때 2500원 전후에 또다시 매도 타점도 알려드렸고 이와 같은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정확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카나리 카나리 또는 카라고 뭐다 그리고 카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전략 뿐만 아니라 문자로 함께 다 잡아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문자로 지금 카나리와 바이오 말고 다른 것도 다 줬잖아요 뭐다 우리 에코 프로머티 에코 프로머티도 똑같이 아침에 내려왔을 때 2000원에서 아니 2000원은 20만원에서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이 라인에 전략을 드렸는데 지난 거 보니까 최저점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 시도 오후에 다시 급등 8%나 상승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와 같이 다양하게 아시겠죠 공약 의견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카나리와 바이오 때문에 마음 아프고 조금 힘드신 분들 다른 데서 또 수익 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카나리와 바이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난 전략대로 하한가 풀릴 거다라고 장중에 강한 상승 나올 거다라고 이와 같이 매수 타점 정확하게 문자로도 다 잡아드렸고 어떻게 실시간으로도 다 잡아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 함께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카나리 또는 카라고 카 실시간 남겨주시면 이러와 같은 전략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함께 드린다라고 했죠 또 다른 종목들 보세요 지난 12월 달에 보면 700% 770%가 넘는 수익인데 보시면 여기 계속 다른 종목들 뭐다 우리 에코프로, 엘에스버트 에코프로, 엘에스버트 정말 많은 종목들 계속 사고 팔고 많은 대응 전략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거 뭐다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뭐 종목들 많죠 다양하게 이와 같이 에코, 덕성, 신호패스 등등등 이와 같은 종목들 다 함께 공략 의견을 드립니다 함께 아시겠죠 여기 있는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이쪽에 카라고 그리고 뭐다 숫자 8 숫자 8 남겨주세요 숫자 8은 뭐다 이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은 바로 이거다 무한대 무한대 여러분들께 무한 수익 무한 수익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표현한 숫자예요 아시겠죠 카 숫자 8 남겨주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종목도 함께 다 공략 타점을 잡아 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손실난 거 이거 다 회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종목 우리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앞으로 계속 이것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에코 LS 뿐만 아니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현재 큰 수익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 이슈 요것으로 인해서 너무 가도하게 세력들이 작전하기 위해서 밑에서 저가에 매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으로 이렇게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뭐다 돈 돈이 강하게 들어왔다 돈이 아시겠어요 보유자분들은 정말 정말 팔고 싶은 사랑 팔고 싶은 상황이 나온 거고 이때 강하게 매수 신규로 뭐다 신규로 매수를 노렸던 사람들도 있고 이 타점들 아시겠죠 다 알려드렸던 대로 충분히 향후 그림은 결국은 급등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전략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께 이와 같은 타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함께 공유해 보실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카라 카나리 또는 카라고 그리고 실시간 이렇게 전략들 그리고 숫자 8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